속보 이찬원 코로나 확진 임영웅은 충격 이찬원 코로나19 확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충격적인 속보입니다 이찬원 코로나19 확진 미스터트롯 탑식스 자가격리 미스터트롯 진 이명우 코로나 검사 트롯가수 이찬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미스터트롯 탑식스와 함께 움직이는 스케줄이 대부분인 만큼 관련 가요계 종사자 및 방송가에도 비상이 걸렸다 TV조선은 3일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 TV조선은 지난 2일에서 3일로 넘어가는 새벽 이찬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TV조선은 이찬원이 12월 1일 뽕숭아 학당 녹화에 참여한 바 해당일에 녹화에 참여했던 모든 출연자들과 전 스태프들에게 공지가 됐다 밀집 접촉자와 상관없이 저는 코로나 검사 진행 및 자가격리에 들어갔으며 보건 당국의 조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찬원과 동선이 겹치거나 접촉이 있었던 아티스트, 스태프, 직원들 모두 코로나 검사 및 격리를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TV조선은 자체 방역 시스템을 최고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상암동 사업을 폐쇄하는 등 고강도 선제 대응에 나선 상태다 이찬원의 코로나19 감염 경로는 아직 파악 전이로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이찬원의 경우 미스터 트럼 멤버들과 일정을 함께해온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장시간 프로그램을 같이 녹화한 탑6도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임영웅, 영탁, 이찬원, 정동원, 김희재, 장민호의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뉴애라 프로젝트 관계자는 3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확진된 2차는 외에 다른 멤버들은 검사를 새벽에 완료했거나 현재 진행 중이다 멤버들은 모두 자가격리 대기 중에 있고 모든 공식 일정은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연 방송 차질은 없을까? TV조선은 녹화 분량은 지금 충분해 일단 방송 일정엔 차질이 없다 향후 방송 녹화 일정엔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가요계는 코로나19 3차 재유행을 맞은 현재 직격탄을 맞았다 업텐션, 비토, 고결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에버글로 1원, 10시원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과 동선이 겹친 가수들이 다수였음에도 다행히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으나 이찬원이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추가 확진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이찬원은 TV조선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 트롯에서 미에 오르며 큰 사랑을 받았다 현재 사랑의 콜센터, 뽕숭아 학당에 출연하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앞으로 이찬원과 미스터 트롯 탑6 멤버들의 일정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미스트로2 일정에도 차질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속히 이찬원님께서도 쾌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양식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크리스도이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를 전하는 크리스천 튜브였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합니다 감사합니다.